랩! 앉아주세요. 랩! 말씀해주세요. 마이크를 올리고 경기력이 썩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연승 이어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오케이 시작할게요. 언니 정아 언니 꽁지머리 완전 귀엽다. 감사합니다. 햄체 몇? 한 개? 두 개? 두 개. 질문이 배구를 몇 살 때부터 시작했나요?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했고 MBTI 뭐예요? IN... 뭐... 뭐 P? 그거고 어떤 팀하고 만나야 열심히 하게 돼요. 모든 팀하고 만나도 열심히 합니다. 그리고 아니 이게 공상하고 왜 눈을 뒤집으세요?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말했지? 그 버릇이에요. 히글이랑 영혼의 단짝이라는데 맞나요? 어...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던데 어... 시즌 초반에 살짝 부진했다가 최근 상승색하고 있는데 비결은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런 거 같습니다. 아 이거 질문이 아니라... 주접 책글도 읽어주세요. 읽어도 돼요? 네. 언니 제철이에요. 딸기처럼 상큼해서 웨익! 정아 선수 화이팅!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데 괜찮겠지? 너무 커서... 네 감사합니다. 끝났겠지? 뭐를? 벽이... 정아... 언니 앞에 벽이 너무 높아요. 정아 언니는 왕표... 오우 씨... 왕 크니까 왕 귀엽다. 네. 이제 그만. 어 끝났네. 아... 집에서... 이제 TV로라도 많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더 좋은 경기라고 재밌는 경기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 멀리 있어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안녕. 잤童이 영상이 말하고 벽이 보여줄게 lanage actionable therapy 입니다.